자, 오늘도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오늘도 숨고르기 장세, 눈치보기 장세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우리나라 내적으로 삼성전자 어떤 실적 발표, 이 부분 금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물론 미국의 고용보고서나 또 여러 가지 이벤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의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지금 추세가 약간 종목별 장세로 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에 의한 어떤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변동성이 나와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반도체주가 주도주로 부상할 확률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오히려 어제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고 유럽 시장 봤을 때도 차이 시련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차이 시련에 대한 우려감은 글로벌 공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삼성 실적 발표를 전까지는 관망하는 분위기,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런 분위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나마 좀 수급의 긍정적인 부분이 워낙 강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환율이 1,300원대를 지금 어떤 깨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바뀌는 지금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환율에 대한 추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은 종목별로 약간 좀 주도주가 바뀔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만 본다고 하던 때 이 자동차 그리고 오늘도 이제 뭐 조선 삼성중공업도 잘 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조선 자동차 업종 쪽으로의 매기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으로 보면 이 주도주를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종목별로 또 고르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나 그리고 최근에 상반기 때 좋았던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세보다는 주가가 많이 오버시팅한 감은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자동차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조선주들은 실적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이 주도주가 부상될 수 있는 종목들은 실적주로서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도주 어떤 섹터나 업종이 주도 섹터로 좀 자리를 잡을지 결국에는 이번 주에 뭐 금요일에 삼성전자 잠잠 실적 보고 나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을 하고 나야 또 이제 방향의 매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내일까지는 조금 이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시장에서 사실 이번 주는 사실 방향성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좀 인터넷 서비스 업종을 물론 이제 주도주로서 실적주로서는 이 자동차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이제 뭐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인터넷 서비스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들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미국 쪽에서도 내년에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금리 그전에 인상에 민감했었던 이 성장주들 대표적인 이 인터넷 플랫폼 관련 주들이 원래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 기관 쪽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실적도 지금 광고 경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물음표는 맞는데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바닥 분위기가 지금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플랫폼 주들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2분기 때도 인터넷 광고도 좀 부진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지금 아직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지금 이거에 대한 우려감도 주가는 저는 충분히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인터넷 플랫폼 관련 주들 특히 뿐만 아니라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 인건비 등 이 비용적인 통제 부분이 재무적으로도 지금 좋게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네이버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좋아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7, 8월 지금 AI 서비스 공개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7월이 된 시점에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AI 쪽 서비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온기가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기다림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오픈 채팅 탭이나 여러 가지 광고 형태에 의한 광고 수익에 대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그 AI 투자 규모도 지금은 이 부분이 좀 효과가 있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언젠가는 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효과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업종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많은 조정, 시간, 기간 조정을 겪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네, 우선 인터넷 플랫폼 중에서는 역시 내부 카카오를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 종목은 이제 전기차 업종에서 명신산업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부품 주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테슬라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이 물론 주가가 잘 가면 좋지만 변동성에 의한 트레이딩이 좀 힘들었을 때는 오히려 그 내연기관 쪽에서의 부품주들이 이제 전기차로 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어서 명신산업 같은, 명신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명신산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차체나 프레임을 만든 게 바로 이제 화신이라는 기업인데 화신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나 기아 현대차 그룹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 가까이 되지만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30%밖에 안 되고 오히려 나머지 70% 같은 경우가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 쪽으로 매출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약간 좀 결이 좀 다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면서 이 샷이나 차체에 대한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더 경량화가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명신산업의 핫스탬핑, 어떤 이런 기술력에 의한 수주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270억, 2,300억 이상까지도 예상이 되면서 작년 대비에서 80%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바로 체크해볼까요? 오늘 지금 2만 4,550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가격이고요. 1차제 목표가 2만 7천 원, 손재가 2만 2천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선정해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홍 차장과 내일짱 미리 보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